잘 지내셨어요, 여러분? 굉장히 졸리신 것 같은데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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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중입니다 아, 네 이번 이제 슛 챔피언의 Baby Don't Stop을 공개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무대를 하고 나서 또 오도록 하죠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A, C, E, U A, 내 모든 신경이 전부 건들어 너를 알기를 원해 Stop, Baby Don't Stop 멈추지 마, Baby Don't Stop 너만 알아볼게 특별한 그 사이구 아, Baby Don't Stop 아, Baby Don't Stop 안무 포인트는요? 아마 부탁하는 느낌은 Please 하는 느낌? 왜냐면 그 노래가 Stop, Baby Don't Stop 뭔가 제발 멈추지 마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손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발 막 멈추지 마세요, 그 느낌 네, 형도 뭔가 제가 오랜만에 무대 했으니까 형도 많이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많이 뭔가 Refresh하게 되고 뭔가 형 같이 하는 게 더 암전도 되고요 더 뭔가 그러니까 살짝 긴장이지만 그래도 뭔가 형 옆에 있어서 더 긴장될 것 같아요 제가 녹화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의 무струк 오늘도 이런 아침부터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보셨어요? 와 진짜 쇼챔피언 역시 진짜 무대 연출이 와 레이저! 보셨어요? 아 저 진짜 좋았어요. 와 진짜 너무 너무 애팠어요. 너무 저희 곡이랑 잘 어울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정말 이만큼 신경 써주셔서 일단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드리고 저희 또 이제 이렇게 막방 했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퍼포먼스랑 또 이렇게 더 좋은 노래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금까지 신경 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NCTV였습니다. 하나 둘 셋! To the world 여기는 NCTV! 감사합니다. Bye Bye!